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에요 지난 영상에서 S22 울트라를 언박싱 했었는데요 제가 언박싱 하면서 S22 울트라를 분해했던 이유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코닝 강화 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S22 울트라 디스플레이 유리가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 갤럭시 S10의 전면이 고릴라 6, 후면이 5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유리들을 비교해보고 이전에 동일한 코닝 회사에서 제조된 고릴라 글라스를 리뷰하긴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유리들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네요 먼저 두께부터 확인해보면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다 벗겨내고 순수한 유리 부분만 확인했을 때 S22에 들어가는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가 0.48mm 고릴라 6와 5도 동일하게 0.48에서 49mm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제조 공정의 차이보다는 원재료나 강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바로 비교를 해볼텐데요 세 유리 모두 다 공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팅매트를 유리의 평평한 부분 크기만큼 잘라서 그 위에 올려놓고 확인해보려고 해요 이전에 리뷰했던 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칼로 긁어봤을 때 빅터스 플러스는 이전 리뷰 영상과 동일하게 스크래치가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고릴라 6도 칼로 긁었을 때 동일하게 미세 스크래치가 생긴 모습 5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경도를 비교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할 부분에 숫자를 적어두었고요 먼저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를 경도 6으로 스크래치를 냈을 때 표시가 나는 모습 6도 동일한 수준으로 스크래치가 나고 5도 잘 보이진 않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스크래치가 난 걸 볼 수 있어요 7번으로 동시에 긁어줘도 스크래치가 나는 수준은 거의 비슷하고 8번은 모두 다 파이는 수준이고요 9번까지도 잘 파이는데 모두 다 경도 테스트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고릴라 글라스 모두 일반적인 강화유리 필름들처럼 높은 경도에서 맥없이 깨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데 이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강화유리 필름들보다 유리층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더 두껍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파손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저렴한 강화유리를 이용해서 테스트 환경을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파손 테스트는 고릴라 글라스 5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게 너무 산산조각이 나서 좀 확인하기가... 그냥 고릴라 6와 빅터스 플러스만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나마 멀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만 잘 피해서 때려보면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비텍스 플러스는 멀쩡하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빅터스 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두드려 볼게요 이상이 없으니까 단두대 테스트 딱 5번만 해보고 세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단두대 테스트 딱 5번로 모서리 파손은 어느 정도로 막아주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색에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반 강화유리들 보다는 튼튼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튼튼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이전에 리뷰했던 강화유리 제품들과 비교해보자면 벨킨 울트라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아 근데 뭔가 굉장히 아쉬운데 이거 30만원짜린데 한 장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빅터스 플러스 아닌가? 테스트하기 전에 렌즈 커버 같은 거추장스러운 건 좀 떼어내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멀쩡한 부분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이것만 보기에는 아쉬운 상태에서 운 좋게 동일한 회사인 코닝에서 만든 스크린 프로텍터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생겼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48,000원짜리 테슬라 102 보호유리인데요 이전에 다루었던 아쿠바나 오토박스와 같은 액세사리 글라스 2 바이 코닝 유리이기 때문에 기존 방법대로 테스트해봤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어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테스트해봤어요 먼저 휴대폰 디스플레이에서 거슬리는 정도로 스크래치를 발생시키는 경도 7번을 기준으로 부착 상태에서 테스터기를 내려쳐봤어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힘으로까지 내려쳐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경도 8번으로 올려서 내려쳐보니까 조금만 힘을 주고 내려쳐도 깨지게 되더라고요 저렴한 강화유리는 어떨지 확인해봤는데 경도 7번에서 쉽게 파손되었고요 이 이유는 스크래치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경도가 높은 물질의 충격이 유리 표면의 균열을 만들면서 파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는 이걸 좀 더 잘 버텨준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결론 고릴라 글라스 5부터 빅터스 플러스까지 스크래치, 경도, 모서리 보호 부분에서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고 충격 보호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며 다음 리뷰 때부터는 경도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테스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야심차게 준비해서 40만원짜리 컨텐츠 말아먹은 유튜버 궁금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